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2월 1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탈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탈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좀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유료 서비스로 저희가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현재 메가트렌드 4기 교육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저녁 7시에 총 6시간 동안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본방송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혜택으로 1개월 동안 다시 보기를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 인터넷으로는 그날 방송부터 계속적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구애 없이 주식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는 주식에 대해서 뭔가 차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같이 한 번 더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필승 기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기법 두 개 드리거든요. 1기 때 좋아하셨던 베스트 기법 한 개하고 그리고 대형주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기법 함께 드리니까 그 기법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에 따른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커리클럼더 우리가 따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링크 주소로 교육 영상을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기 영상까지 한번 보시고 수강 후기도 있으니까 그 수강 후기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로서기 3종 세트,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이번에도 무기한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고 시스템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는 기한을 정해서 제공을 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한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니까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지금까지 3기 하는 동안 많은 분들, 400명 넘는 분들이 함께 교육 강의만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혜택이 더욱더, 여본만 특별히 또 더 풍성하기 때문에 기법도 두 개 그리고 거기에 종목까지 추천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종목도 받으셔서 공짜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함께 잡아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0.3% 정도 상승 마감했고 거기 닛게이가 지금 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83원인데 일단은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막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모습 있죠. 환율이 갑작스럽게 튀거나 아니면 환율이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이런 범위가 아니라면 꾸준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거든요. 그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는 오늘 1% 그리고 코스닥도 0.9% 상승 마감했고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 부분 현재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전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광학이 튀면서 시장을 또다시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재 IT하고 BT로 대표되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 나스닥 기술주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날씨가 따뜻해지면 종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꾸준하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낮은 치사율, 낮은 치사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두 번째는 뭐였다 했어요. 바로 날씨라고 했죠. 조류동감이나 또는 이런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소흡기 전염병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증상도 완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 자체도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바이러스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단계가 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하다보라면서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팀원분들한테 매분마다 날씨가 변수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제가 뭐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런 발언들 자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 얘기는 시장이 받아들이질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긍정적으로 하다보면서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일단 생각은 일치를 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날씨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중국이 확진자가 오늘 보니까 4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사실 쉽게 끝낼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유행성 전염병처럼 계속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제가 최소 20명 최대 30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30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넘어서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적인 이슈는 되지만 처음보다는 거기에서 시장이 느끼는 반영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 죽을 병 아니더라. 벌써 이런 마인드가 깔린다는 거예요. 죽을 병 아니더라가 되는 거죠. 제가 도로만 나가보더라도 사실 이제 서울, 경기도 지역 자체는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염자도 많았고 확진자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도로에 낮에 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 가는 길에 쫙 타고 가면 차가 마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이게 그래도 나라의 방역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크게 지금은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독감으로 그만큼 죽었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별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 끌어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유동성이었죠. 자 현재 중국이 왜 올랐습니까? 오늘도. 오늘도 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왔던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지준연 인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고 위안나 절하도 했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은행에 대한 개방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돈의 힘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이머징 마켓들도 똑같이 지금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런 나스닥 상승은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스닥 이제 꽃지가 아닐까요?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신고가 갔거든요. 트럼프를 나빠서는 안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했던 답지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이미 재선을 성공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증시가 빠진다면 오히려 민주당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 이런 공화당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그런 빈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올려낼 것이다. 시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FMC가 재작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 작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결국에는 그 FMC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를 한 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그림하고 보충으로 한 개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안에서도 지금 현재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테슬라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다. 아니죠. 지금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다 틀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가 잘 갑니까?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가 잘 갑니까? 테슬라 부품주들이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테슬라 부품주도 가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잘 가는 것이 2차전지나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이 잘 간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테슬라라는 것이 실적이 좋아서 지금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테슬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대표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1월에 판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도 2배 이상 늘어났고 작년비에 프랑스도 2배 이상 늘어났고 영국도 2배 이상 늘어났고 이탈리아는 4배 이상 늘어났어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전기차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또 오늘은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가족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일반 내연기관차, 가솔린, 우리가 흔히 아는 휘발유하고 경유 쓰는 차들 거기에 대한 판매대수를 보면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15.4% 줄었습니다. 프랑스도 줄었고 영국도 줄었고 이탈리아도 줄었고 스웨덴도 줄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월에 대한 내연기관, 바로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 판매가 줄면서 그 중판매만큼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월 달만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보다는 2월 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은 2월 달까지 랠리를 좀 더 펼칠 확률이 대단히 높겠고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금상첨화가 되려면 어디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줘야 되냐?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이처럼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지구의 온난화를 믿지 않는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판단으로서는 이런 유럽에 대한 효과만으로도 증시에 대한 반등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도 함께 보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1월 달에 많이 팔아서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 2월 달에는 이런 분위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급속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부품주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이 전기차 관련주를 봐야 된다 했죠. 그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2차 전지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영상으로 떠났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종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을 꼭 기억을 하시라 했죠. 배터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종목군들도 오늘 다 반등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장비주라고 했죠. 장비주. 장비주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장비주가 상당 부분 현재 바뀌고 있어요. 주가가. 그리고 심지어 이 장비주들이 유럽에 납품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이 CIS 이런 것들도 어때요? 뽑아내죠. 그럼 어제 방송에서 했던 게 뭐였어요? P&T 하나, P&E 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이 뽑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비주들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이런 전지 장비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신규적인 장비 발주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우리가 나스닥인데 자, 나스닥 지수 잠깐 볼까요? 나스닥을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나스닥에서 어때요? 지금 신고가 갔거든요. 나스닥 관련주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존 관련주나 아마존이 결국에는 지금은 공유경제거든요. 공유경제 관련주나 또는 애플 관련주나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글 관련주예요. 구글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구글 관련주 구글이 알파벳이 알파벳 관련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갔어요. 자,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알파벳 주가가 어떻습니까? 구글이죠? 자, 지금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신고가를 썼어요. 유튜브와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신고가가 지금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뭔가에 대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다는 관련주들도 들썩거릴 수 있다. 왜? 테슬라가 결국 전기차를 상징하는 의미였고 그 전기차를 상징하는 의미로 테슬라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우리나라 시장의 전기차 관련주로 이끌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여타에 구글이 크게 상승하면서 구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현재 근육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카카오라든지 또는 네이버가 그냥 오르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들 자체도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포털 사이트 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축적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기업들 말고도 우리가 또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업들 지금 현재 봐야 돼요.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앞에서 봤던 카카오도 지금 주가를 상당분 만들었거든요. 변화가 분명히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나스닥으로부터 파생되는 흐름들이에요. 나스닥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글도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뭔가를 다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카카오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으로 뭔가를 다 해볼 수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별 대응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게 시작하면 이것도 관련되나 이것도 관련되나 막 이제 두서없이 막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이 2차전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자 제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던 거였고 근데 사실 여기 있던 종목들도 최근에 또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 좀 큰 종목들만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이 LG화학이 지금 현재 글로벌 3위입니다. 3위 2차전지 시장이 글로벌 3위인데도 불구하고 1등이 중국 업체죠. CTLA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파나소닉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LG화학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보다도 지금 보면 LG화학이 훨씬 더 훨씬 더 뭐랄까 이제 캐파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왜 대장주냐?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50%가 이 석화,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화입니다. 석유화학에 대한 회사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서 20%에서 25%에서 30% 정도가 이게 이제 2차전지 분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삼성 SDI는 어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통으로 2차전지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은 왜 안 오르느냐? 2차전지 관련 제도에 왜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 오늘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조금 빠지는 실적이 지금 나왔다. 그죠? 이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봐야 됩니다. 안에 분기보고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그럼 사업 내용을 잠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오죠. 요겹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번 같이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느냐 그걸 지금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매출액을 다 더해 봅니다. 그러니까 2이죠. 2고 그 밑에 석유화학 석유사업이 얼마예요? 72 자 그리고 그 밑에 화학이 19 그죠? 그러니까 윤활류 6 배터리 1 그러니까 이게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석유사업입니다. 석유사업 석유사업이에요. 그러나 현재 지금 이 뭐랄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배터리 사업이 1%밖에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엔진오일 사업 윤활류 사업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2차전지 관련주로 편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난이하다는 거. 쉽게 이런 120월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삼성 SDI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삼성 SDI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어때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비중이 지금 76%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자재료 분양은 24%예요.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 지금 여기 밑에 나올란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 뭘 뜻하냐. 결국에는 휴대폰용 전지, 자동차용 전지, 전력전화 저장장치 뭐예요? ESS를 뜻하는 거죠.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게 76% 차지한단 말이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는 이런 2차 전지 시장 또는 전기차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LG화학도 우리가 본 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를 같이 놓고 보시면 여기 내리면 나옵니다. 자 어때요? 여기에 매출 비중이 이제 적혀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석유화학 분야가 50%입니다. 53% 전지사업부가 25%에 30%였겠죠. 27%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전지 분야 자체가 누가 제일 많아요? 삼성 SDI가 제일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많아요? LG화학이 많죠. 그 다음에 누가 많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주가는 누가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얘가 1등, 2등, 3등. 비중도 1등, 2등, 3등.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삼성 SDI에 대한 주가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아 높게 올라가서 이제 부담된다고 아니고 아 높게 올라갔던 것이 그만큼 대장주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보다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테슬라 갔을 때 우리나라의 테슬라를 찾아라. 그것은 삼성 SD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던 거고 마찬가지로 구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될지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또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흐트로 이 제약바이오 일정에 대한 추천주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들 이 시기에 3월달, 4월달의 먹거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미리, 미리, 미리 준비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게 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내연기관에 대한 줄어든 포인트만큼 전기차 시장이 다 먹는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가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연기관 차들이 줄어드는 비중에 대비해서 전기차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부분은 누가 차지를 하느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수소차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수소차가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간다 했을 때 이 종목군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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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소차가 지금 저가 권역에 있는 위치고 여기에서 좀 더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변할 수 있고 지금 많이 빠지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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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 가면 수소차 안 간다, 수소차 가면 전기차 안 간다. 지금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솔린과 디젤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것을 먹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 지금 현재 전기차가 먹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신성장 기술인 바로 수소차도 뒤에서 콩꼬물이라도 지금 받아 먹으려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기대감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방으로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이게 물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보면 마스크 관련주,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대부분 다 조종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조종은 보이고 반등을 좀 붙이겠죠. 자 근데 확진자 한 명이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팍 이렇게 되겠죠. 그래 지금 어떻게 돼요? 아 확진자 한 명 나왔다. 뚜렷한 증상이 없대. 왕치될 확률도 높은 사람이 또 들어왔어. 아프지 않대. 그래 어떻게 돼? 시장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치사율이 낮다는 게 이유가 있구나. 중시장은 그냥 평상시대로 이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흘러가겠구나. 안도렐리를 더욱더 많이 펼치고 있다는 게. 안도렐리를. 하지만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하고 분위기도 바뀔 수 있거든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하고 또 분위기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항상 출신이 어떻게 간다 했어요? 올라가다가 쉬었다 올라가다가 쉬었다 반복한다 했죠. 그러면 이번 주가 올라간다면 다음 주 돈이 한번 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현재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점 관심 중 한 개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PNT 요거는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장비주 중에서도 시가총이 조금 저렴하다고 보고 요게 지금 시가총이 1900억입니다. 그리고 PNT 솔루션이 보면 2100억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지금 PNT도 상당히 PNT가 더 좋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좀 더 평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SNU 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도 바닥에서 조금씩 드러나면서 모듈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에 대한 변화,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SNU SNU가 디스플레이 장비, 원래 LCD에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이제는 정말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지금 위치에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제 OLED에 대한 기술, LCD에서 1위 기업이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존재죠.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 여기에 대한 가치가 드러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까지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우스 클릭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또 꼼꼼해가지고 이런 거 못 보죠.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재료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가족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영업기밀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 주 오늘 밤 9시 그리고 내일 또 수요일은 공개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경제TV에서 그런 뭐 이번 주가 스페셜 위크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할인 행사 특별한 모집을 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선정돼서 수요일 날은 제가 또 밤에 9시부터 밤 9시에 12시까지 또 방송을 하고 오전에는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심하겠죠. 저는 힘들겠죠. 그래도 뭐 그 하루 동안 충분히 저를 또 모이시는 분들한테는 야 지금 와우넷 들어가 봐라 이상로라는 사람 있다 얘기할 수 있고 또 밤 9시 이후에는 야 지금 와우넷 한번 틀어봐라 한국경제TV 틀어봐라 이상로라는 사람 지금 나와서 방송하는데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많이 시청하시고 공개 방송도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가 교육 방송이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받는 계산기나 또는 적정조각 계산기 오늘 링크로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이번 강의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이런 교육에 대한 신청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공개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